어디 가는 거야? 드론 소리가 난다. 네? 다 도착하셨고요. 네. 이제 다섯 발자국만 앞으로 가서 앉아서 벗어두시면. 다섯 발자국이요? 셋. 으아! 어우! 상상만 해도 으아! 으아! 벗어요? 으아! 아, 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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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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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돼, 벗어버려 죽인다고. 아, 저거. 아, 무서워. 저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네? 어우, 무서워. 저 끝에 서있지도 못하겠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으로 가시죠. 어디를? 근데 이게 소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아니, 저기 무슨 말씀인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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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운 저려. 원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간연 관광지에 술렁다리가 설치돼 정식해 통듣습니다. 높이 100m, 무리 200m로 군대 시켜될 규모인데요. 상공 100m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는 건 40층 아파트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 상하좌우로 조금씩 흔들리는 다리를 걸으며 소금산의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그 기사나 방송에 소개된 걸 보고 야, 이제 곧 갈 텐데 예능에서. 누군지 뭐. 근데. 내 앞에. 출렁출렁거리는 데. 내 앞에 그 다리가 있는 거예요. 저기 이 출렁다리를 왜. 관광객들이 입장하기 전 청소를 깨끗이 하시고 스티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기를. 이거 청소를 하라고요? 네. 아, 정신도 없어서 지금. 무섭겠다. 무섭겠다. 지금 딱 8시고요. 9시 개장 1시간 전입니다. 아, 밑에를 안 보고 할 수가 없네. 아, 밑에를 안 보고 할 수가 없네. 아, 밑에를 안 보고 할 수가 없네. 아, 이러지, 이러지. 아, 이러지. 아, 이러지. 아, 이러지. 자, 개장 1시간 전입니다. 빨리 청소해 주세요. 아, 이러지. 아니, 잠깐만. 기자님. 아, 이러지. 아, 이러지. 아, 이러지. 아, 이러지. 아, 이러지. 아, 이러지. 저기 만약에 한쪽 끊기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영화처럼 맞죠? 영화처럼 막 이렇게 막. 저기 아시죠? 높은 데 올라가면 휑 소리 들리는 거, 귀 속에. 아, 안 돼. 아, 안 돼.